네. 오늘 첫 시간 국민권익위원회 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국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국민권익위 박종민 구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우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코너 제목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을 좀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우리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좀 개념들이 어렵거나 낯설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너 제목이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인데 혹시 주변에 권익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 있으세요? 실명을 거론해서는 그런데 권익은 없고요. 권익 이런 가운데 이름만 다른 분이 있습니다. 괜히 이 제목을 보다 보니까 정말 권익위의 권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혹시나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일단은 오늘 주제가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들으면 알 것도 같지만 자세하게 모르겠거든요. 어떤 제도입니까? 우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해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정말 행정적인 용어들로 표현을 해 주셔서 네. 조금 어려운가요? 네. 그러면 사례들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든가 운전면허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네. 또 영업정지나 취소처분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 같은 금전적인 부가처분 이런 것들이 다 행정처분입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고 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또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해서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부 자체에 불복을 해서 구제받는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심판이 있고 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존재 자체를 다투는 무효등 확인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자기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부자기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을 구하는 의무이행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많은데요. 민원은 이제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 행정청이 어떤 답변을 할 의무는 있지만 그 답변이 민원인이 보기에 불만스러워도 이를 강제적으로 불복을 하는 것과는 달라서 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은 판결처럼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민원은 이제 차치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둘 다 법적인 어떻게 보면 효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법원이 하는 것을 보통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행정심판은 첫 번째로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이다? 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인지 때나 성달려 등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이런 것 좀 불편사항이나 행정심판 이런 거 청구하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정에서 어려운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상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의 경우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지금 온라인에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청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경제성.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서 매우 신속합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신청을 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는 60일 안에 결론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이요? 네. 늦더라도 90일 안에는 결과를 내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휴일 포함입니까? 그렇습니다. 휴일 포함해서. 그럼 한 세 달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심 판결을 받는데도 빨라야 5, 6개월. 그렇죠. 늦으면 1년 또는 2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에 경험한 예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사건이 아니라 변호인으로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과거에 한 9년씩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9년이요? 네. 그렇다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도 있듯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다가 지치는 분들도 많이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네.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통 처리하는 기관들을 보면 복잡한 사건이라도 대부분은 75일 정도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장점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행정심판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요? 국민이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기면 즉 인용이 되면 행정청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같은 경우는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계속 좀 법적 다툼을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1심 재판에 행정청도 불 수가 있어서 2심 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일단 끝난다? 그렇습니다. 인용이 되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이제 민원인 그러니까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용이 될 경우에는 한 번으로 끝난다. 국민에게 유리하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권리구제의 폭이 넓은 점도 행정심판의 장점입니다. 어떤 얘기죠?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주로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서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이거나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너무 과중에서 그 부담을 다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행정소송과 비교해서 좋은 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행정심판은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결정되고 또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면서도 권리구제의 폭은 더 넓은 그런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으면 행정심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한 해에 보통 몇 건 정도가 들어오나요?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몇 건 들어오느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관할 기관을 먼저 설명드리면 통상 우리가 일반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행정심판법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그런 행정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을 받는 기관을 어디로 정할지 이것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즉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토교통부 또 산업자원 통상부라든가 같이 중앙행정 각 부의 장관이 한 처분 또 각 처라든가 각 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처분 또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교육감의 처분에 대해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각 서울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이렇게 또 경기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도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담당합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시장이 처분을 했을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또 서울시의 강남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불법할 때는 서울시에 따로 만들어져 있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토탈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해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한 2만여 건 정도가 접수되고 그 정도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2만여 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365일인데 2만여 건?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네. 사건 수로는 가장 많은 사건이 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것인데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 수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약 한 58.8%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용률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한 16.5%입니다. 쉽게 봤을 때 좀 낮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하신 것에 비해서는 낮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행정청의 처분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법에 따라서 일정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또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받기가 일단 워낙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면허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인용률이 낮습니다. 한 5.7%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고 그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권리구제의 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좀 봐주는 게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딱 한 잔만 했어요. 상사가 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거 인용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음주운전은 일단 인용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행정심판이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온라인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심판의 절차를 설명드리면 청구인이 먼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에 소송하는 경우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는 처분을 한 그 기관에 신청을 해도 되고 또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해도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관련 서식은 온라인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쉽게 내려받으실 수 있고 또 행정청에도 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분청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아보면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이 답변서를 또 청구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청구인은 그 답변서를 보고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반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심리기일을 정해서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의결을 하면 이제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결정문을 만드는데 행정심판의 결정문을 법원과 다르게 재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결서를 작성을 해서 양 당사자에게 보내주고 양 당사자가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그때 비로소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행정심판 절차가 청구와 답변서 작성 및 제출 그다음에 재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절차를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청구인 입장이 되어서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좀 막혔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서서도 토탈을 못 내주신 것처럼 내가 어디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되는지부터 막히거든요. 이게 내가 직접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적절히 이렇게 나눠서 담당을 하게 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행정심판법에서는 사안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개별법을 통해서 설치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가 됐을 때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는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특허 관련해서는 특허심판원 또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소총심사위원회 또 교원 징계에 대해서는 교원소총심사위원회 또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많아서 그런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한 6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은 처리하는 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이나 절차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정확히 찾아서 또 그 절차를 모두 준수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알아서 정리해 주고 처리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기간이 30일로 제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청구를 못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통상하면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같은 곳에다가 교원의 징계처벌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면 30일 안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는지 또 어떤 청구기간 안에 제출해야 되는지 절차는 또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번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민권익위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스톱 행정심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이라는 개념은 국민이 이제 한 군데에 가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 절차가 아무리 좀 어렵고 복잡다기 하더라도 행정심판 서비스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좀 분산되어 있다고 했던 법과 조직 이런 게 통합되는 겁니까 네. 여러 개로 분산된 행정심판 기관들을 법과 조직을 통합해서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인데요. 단 하나의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쉬워질 것 같은데 꽤나 통합한다는 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각자 그동안에 해오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탈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단독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직과 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과 함께 지난 6월에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은 앞으로 행정심판기관들의 운영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계기관 의견과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에 통합안을 마련할 예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0초 정도가 남아서 우리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이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어떤 또 기대점이 있을지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에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너무 난리떼어 있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행정심판제도 자체가 신속하고 간편하고 무료이면서도 권리구제의 폭도 넓은 반면에 어떤 기관을 찾아서 어떤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지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을 일정한 지금 저희가 가칭 행정심판원이라는 기구 안에 다 통합을 시켜서 그곳에서 전문성과 특수성도 유지하면서 일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이제 사안의 전문성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통합을 걱정하시기보다는 통합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본인의 권리를 잘 지키고 또 찾을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